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 10곳에서 이송이 거부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의료 공백 사태로 아이가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경찰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진 관이 운부차에 실립니다. 지난 주말 웅덩이에 빠진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진 33개월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를 통해 맥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상황. 마지막까지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았지만 충북을 비롯한 충남과 경기 지역까지 전원을 요청한 상급종합병원 10곳에서 이송이 거부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관해 지역에서도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료 공백 장기화로 상급병원 의사와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전원을 거부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와 시민들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의대 증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전원 요청을 받았던 충북대병원 측은 이송 거부 결정이 의사나 병상 부족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아이의 사망이 의료 공백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들의 의료 여건과 관련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